내가 왜?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? 네가 이 학교에서 내 덕분에 누리는 혜택이 얼만데? 교시에 설치돼 에어컨, 금식돼 TV까지. 다 우리 집에서 해준 거야. 착각하지 마. 네가 이 학교를 나서는 순간부터 난 네 가족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곳에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덤비지 마. 이 학교에서 낮은 수 없다구 정도는 맞고 양온 permite. 너deal nada 바른.